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국내 발상 환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내에서도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이후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홍천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접촉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엿새 연속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 두기 1단계가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열흘 동안 도내에서는 환자 18명이 추가되는 등 불안한 거리 두기 1단계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9살 노인이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춘천의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9살 A씨가 오늘 아침 8시쯤 길거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강릉에서도 이틀 전 독감 예방접종을 한 80대가 오늘 오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주와 영월에 이어 횡성군도 음압특수구급차를 배치했습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음압병실처럼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든 특수구급차를 도입해 내일부터 코로나 환자와 검체 이송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급차에는 응급처치 구조장비와 음압 덮개로 이루어진 개별 환자 운반기 등이 탑재돼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급식을 재사용해 무리를 일으킨 영양사를 학교 현장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강원지부는 오늘 원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의 한 중학교 영양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뿐만 아니라 급식 자제 재활용으로 감사를 받았지만 휴직 상태로 여전히 학교 현장에 있다며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영양사는 지난 7월 조리실무사들의 폭로로 급식 재사용이 드러나 교육청 감사를 받았으며 내일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원주시가 오늘 전말마을 주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교량과 진입로를 강제 철거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진입로를 철거하면 주민과 관광객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다며 철거 장비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주민들이 지난달까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말마을 주민들은 수년간 교량 설치를 요구해오다 지난 2017년 진입로를 만들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에 공동주택용지 한 필지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대상 토지는 2만 7,872제곱미터, 584세대 규모의 민간 분양 아파트 용지로 평가가인 305억 원에 공급되고 오늘 11월 5일 신청과 추첨이 진행됩니다. 원주시와 LH는 또 올해 안에 상업업무시설 용지 21필지 매각 공고도 추가로 낼 계획입니다. 남원주 역세권은 무실동 1원 47만여 제곱미터를 원주시와 LH가 1대 9의 지분으로 공동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844억 원이 투입됩니다. 횡성군이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해서 횡성읍 추동리 일대에 제2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횡성군은 서울시 문화자원센터와 강원도 교육연수원이 들어오는 제1문화복합단지 인근에 관광시설과 문화, 교육연구시설, 공공시설 유치를 위한 28만 제곱미터 규모의 문화복합단지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횡성군은 공공기관 유치 용지가 소진됐지만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홧김에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7월 횡성 자신의 집에서 홧김에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부인 A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집행은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정 불화로 고통받으면서도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점,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민주화운동에 앞장서온 상지대 방정균 교수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규 사학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방 교수의 위원 임기는 오는 2022년 10월까지 2년입니다. 방 교수는 사학개혁운동본부 대변인으로 상지대 대회의 협력 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후회의 협력은 위원의 공개지역으로 상지대과 이어집니다.